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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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표본 봐 락! 이야.. 락! 락? 헤헤헤 자기야.. 락? 락! 간다! 이리 와! 이야.. 흥미롭다 지금 여기 안에 보면 이게 다 표본이래요 이야.. 역시 내공이 있네요 내공이 있네요 내공이 있어요 오.. 배치? 109 오 굿 이야.. 와.. 이게 표본 방인데 알라가리라는 이제 바이사슴 벌레 종류인데 와.. 이게.. 이것도 탈락하게 사죠? 이건 제보라 아니야 주베리? 왜이든 주베리 주베리 메론 알라가리라 주베리 오.. 아까 그거다 와.. 여기 보면 이게 가이사슴 벌레야? 엘라포스 아니야? 아니 이건 주베리들이에요 아 주베리? 아 주베리 자 여기 이제 이거 옥시도 있네요 옥시 옥시도 있고 뭐 뭐죠 이건? 잘라맞은 거예요 형 이게 헌터가 발견한 거 직접 발견한 거래요 아 이게 최초로? 직접 발견한 거래요 아 이거 깜짝 놀랬네 이거 이야 이게 여기 헌터 분이 최초로 찾으셔서 이제 이름을 냈다고 합니다 저 표본 친구들 맞네요 저희가 한번 잡으려고 합니다 대박 팔라하니패스 야 어? 안 갔다 이씨 아? 야 팔라하니패스 이거 짱 크다 이게 나오면 계속 나와 얘는 그냥 팔라하니패스 팔라하니패스 화가가 나는 한터에요 오오 모니키 모니키 모니키가 제일 비싼 모니키가 5,000패스짜리 가실 겁니다 오오 모니키 모니키사 트릭 5,000비만 와 피덤벌레 에구스 아 이게 필리핀에서 제일 큰 에구스 아 이게 필리핀에서 제일 큰 에구스 팔라렐루즈 민다나우 민다나우 오오 오오 이씨 우와 자 여러분도 이거 에사슴벌레인데 주황색깔 에사슴벌레 700 700페소 이게 제일 큰거 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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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스페셜 스페셜 오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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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봐봐요 이게 뿔도 없는 곳도 있어요 어 아 문외치 이 마라미 라이스 나우 오 한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고 어 말이 좀 좋아 이렇게 우리 넓게스 오 오 야 살살살살살 와 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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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 그 여러분들 해리포터 비밀의 방 아시죠 약간 비밀의 방 어 시크릿 룸 하하 하하 어 이게 알라가리래 이게 알라가리 아 알라가리 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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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가리 6.8 하하 하하 아 이거 제 친구 줘야돼 와 진짜 와 와 진짜 작은 기대온 여기 보면은 어 그냥 보다보면요 어 너무 신기한게 많아요 네 이게 유일하게 필리핀에서 제일 큰 이게 황제정 아시안포레스트 응 아시안포레스트 이거 아시안포레스트에요? 응 이거 자이언트 블루 이거 다른 종이라는데 제가 듣기로 어 뭐지? 황제정가에서 그거 같은데? 어 근데 이거 팔랑에만 살아요 어쨌든 커 이렇게 뭐지 어 뭐지 뿔 긴거 오 오 멜롤 민더러 민더러 뭐야 야 레드 얼마 얼마 마일라이브 반드라이브 베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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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페어 응 생채 있으면 나한테 팔라고 아 만원이면 팔아줄게 아 넌 어차피 여기 사니까 그 2천페소? 아니요 오백페소에요 아 오백페소 뭐야 아 여기 두폰 여깄다 이게 두폰 야 여기선 근데 멸종위기종 아니야? 아니야 아 여기 스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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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다리 아 앞장다리 아 민더러 오 민더러 민더러에서 잡힌 여기잖아 여기 여기 민더러 오 내일 기대해봅시다 내일 꼭 잡아보죠 자 안에 구경 잘했고 내일 이제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거 인증이 됐잖아요 어허 내일 채집을 갈겁니다 어 기대가 되네요 내일은 그 길아파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이제 갈건데 오늘은 사실 거기 사이트가 거기 장소가 막혀가지고 가질 못했거든요 내일 한번 채집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일 뵙도로 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거 이거 여러분들 그 뷔페 가면 먹을 수 있는건데 지금 여기 어 사이먼 친구가 우리 어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헌터 분 아들 분이고요 내일 같이 채집 같이 할거에요 어 지금은 뭐 나비 농장이 있대요 여기에 지금 나비는 없는데 알 산란을 많이 받아놨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 증명해주는 거에요 뭐? 모하관 버터프라이 상처에요 야아 노엘 모하관 어허 노엘 모하관 노엘 모하관이라는 헌터 분인데 여기 증명해줄 수 있는 이 포스터 하나 있죠 네 헌터가 아려지니까 큰일 크아 내 헌터가 아려지니까 큰일 뭐 네 하하하 하하 하하하